안녕하세요 집들이TV 우팀자입니다 오늘은 핵심 주거가치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중심권 신길동 프루지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분양 받으신 분께 촬영 황화를 받고 촬영을 오게 되었습니다 분양 받으신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눈물을 먹고 개인 사정상 내놓게 되었는데요 위치는 신길동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의 타임스퀘어, 백화점, 이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학군 또한 도북권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게도 정말 좋은 위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2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싱글동 프루지오 지금 바로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렛츠고! 자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키 큰 장 4칸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4칸 플러스 전신 골도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옷 매움세 단정하게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띄움 시공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이나 부츠 보관하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옆에 하프장 4칸과 이렇게 허리 선반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밑에 돈 서랍장이 되어 있어서 공구함이나 보관하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돌아보실게요 이야 들어오시다 보면 먼저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또한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싱글동에서 이런 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창문 또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채광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 개방감도 정말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자 다음 바로 거실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거실 공간 이야 투룸의 이런 사이즈의 거실 정말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일단 이쪽에 고급스러운 아트홀 해도 되고 이쪽에 하셔도 됩니다 TV 단자가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원하는 위치에 TV 설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쪽에 쇼파를 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쪽에 고급스러운 아트홀 지금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아트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쇼파 아트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쇼파가 한 5인용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 또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밖을 바라보는데 싱글동에서 이런 뷰 바라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바로 주방을 한번 봐보실게요 자 주방인데요 주방 옆에 요 문이 뭘까요? 자 와 이런 팬트리 팬트리 룸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용품 수납하기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주방은 지금 아일랜드 식탁을 빼면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포함하면 11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 조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식탁, 바 의자만 두시고 식탁 겸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두는 자리 이쪽 나오고요 이쪽 옆에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두구의 하이라이트 한구 굉장히 고급스러운 후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 렌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클볼 넓고 깊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이랑 하부장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 수납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이런 다용두실 공간이 넓게 빠져 있어요 이쪽 공간에다가 워시타워 두시고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시고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다가는 이제 수납장 짜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메인 욕실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메인 욕실인데요 와 메인 욕실 정말 고급지지 않나요 일단 이렇게 부스가 아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팀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부스가 딱 완전 다 칸막이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건식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샤워하시면 물질 염려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이쪽에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샤워기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 두 칸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뭐 화장실 용품 수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장 어마어마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굉장히 넓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 수납 걱정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세면대 호텔식 세면대처럼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여기 변기 비대는 설치 예정입니다 자 바로 다음 안방 보러 가보실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또한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거실과 동일하게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는 창문이고요 창문 또한 통창 굉장히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광 그리고 채광 정말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침대를 두시고 붙박이장 어디다 두지 생각하시는 분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공간 와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넓습니다 드레스룸 이쪽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헹거 두신 다음에 계절용 옷 그리고 캐리어 여행용 가방 이런 거 충분하게 보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는 뭐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가방 두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은 메인 욕실과 다른 색감 타일 색상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층 더 뭔가 따뜻한 색감을 주는 것 같네요 샤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살짝 좁아 보이는 거 그리고 젠다이 선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 세명대 그리고 미러장,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안심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자 지금까지 신길동 푸르주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여기 현장 신길동 중심지 위치에 있으며 인근에 굉장히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학군 또한 도복권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신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 받으신 분께서 벌써 정기점검 다 사전 점검을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입주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